설악산에서 털이 하얀 알비노 담비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보통 알비노 동물들은 따돌림을 당한다는데 설악산 담비는 이례적으로 무리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한계령 오솔길에 동물 두 마리가 잇따라 달려갑니다. 멸종위기 2급인 담비입니다. 뒤쪽 숲에서 또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머리와 꼬리가 검은색인 앞선 담비와는 달리 흰색입니다. 지난달 28일 멜라닌 색소 결핍인 알비노 담비의 모습이 생태 모니터링 CCTV에 포착됐습니다. 알비노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10만 분의 1입니다. 알비노 담비가 무리생활을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담비는 국내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최상위 포식자라도 몸이 흰색이면 야생에서 살아남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에 발견된 담비는 더욱 희귀합니다. 알비노 담비는 지난 2005년 오대산에서 한 차례 포착됐으며 설악산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